쇼쇼쇼 큐 짜란 여러분 쇼쇼쇼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죠? 저는 EXID의 메인보컬 허솔지입니다 저희 네 명이서 한 번 했던 질문인데요 만약에 본인이 남자라면 예전에 우리 많이 하잖아 순위 순위 연애하고 싶은 순위랑 결혼하고 싶은 순위를 매개해줘 듣고있다 내가 예전에 혜린이 1위를 뽑을 수 있어야 돼 연애하고 싶은 순위 4위는? 연애하고 싶은 순위? 4위부터 골라야 돼? 3위 하세요 1위부터 하자 1, 2위만 뽑을게 내가 3, 4위 너무 잔인하잖아 3, 4위 너무 잔인해 나 이때 진짜 상처받았는데 우리 네 명이서 있을 때 나 한 번도 뽑힌 적 없어 언니들한테 너는 나 연애하고 싶다고 했잖아 왜냐면 연애하고 싶은 사람 혜린이가 1위를 뽑았는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 사람이었어 그래서 재밌는 거야 그래서 4위까지 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연애.. 조용히 해주세요 저기요 자랑 중이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연애하고 싶은 사람 우선 1위는 1위는 잠깐만 기다려봐 연애하고 싶은 사람 1위 내가 4위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1위가 힘드네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3위를 정했대 언니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연애하고 싶은 사람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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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입니다 혜민이 불러와봐 엘리 짠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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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우리 모습 되게 추해? 제가 상황을 드릴게요 본인이 남자예요 아 내가 남자였을 때 그래서 딱 그 멤버와 한 사람과 엄청 바다 보이는 오션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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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호텔이란 선물 soi 처음 넌 엄마가 야 놀자 내꺼야 내꺼 야 놀자! 내꺼야 내꺼 자 2위? 2위는? 이게 연애지 네 2위 혜린이 3위 정화 4위 혜린이 야 놀자 야 놀자 야 놀자 야 놀자 야 놀자 야 놀자 아니 결혼이 나가있잖아 결혼? 어 이렇게 했는데 결혼도 4위 하면 아 진짜 나 운다 나 울어? 오랜만에 있어 나 울어 나 울어 나 울어 나 울어 아 왜 4위야 쟤 좀 어려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울어 그거 안 들은 게 또 싫어 어 좀 어렵대 어렵대 뭐라고? 좀 어려워 아 그러면 1위인 엘리오님 좀 쉽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 뭐 아 뭐 내가 당기 쉽겠다 어 언니 스타일로 그러면 결혼하고 싶은 순위 1위 해서 배우 아 결혼은? 1위는 희현이 아 내가 지켜보다는 말이야 방금 방금 낀 줄 알았어요 후후 아니 그렇게 좋았어? 야 진심히 느껴졌지 어 내가 진짜 못 봐 내가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기분 좋은 기적으로 야 놀자 야 야야 올리라 야 야 아 알았어 자 3위는요 2위는요 왜? 나나, 나, 나. 어, 나 진짜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왜? 왜? 넌 아니야 하고 싶은데. 왜? 왜 나 아니야. 왜 나 아니라고. 나 저번에 결혼 꿀찍고. 언니야, 빨리 좀 와. 이민해줘, 이민해줘. 이게 누구 해줘요? 정환해줘. 그런 거 안 따라. 네가 안 빠졌다고. 나도 언니랑 결혼 안 하고 싶어. 나도 언니랑 결혼 안 하고 싶다고. 야, 나도 나도. 나 다 싫어, 나 1명 다 싫어. 다 싫어, 우리 팀에 결혼하고 연애하고 할 수 1명도 없어요. 사랑하고. 언니야, 너무 사랑해. 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고 해봐.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퍼져 있었냐. 난 웃으면서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유, 귀엽다. 아유, 귀여워. 아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위는 누르죠. 2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2위? 네. 아, 이거 2위도 박빙이에요. 꼴찌만 남아있을 거. 2위는? 어. 2위는요? 2위 정환. 3위 1위. 4위 혜리님. 네, 멤버들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네. 네, 저희 공연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XID 화이팅! 2위 XID 화이팅! 나 못 챙겼다, 너도 왼쪽. 2위 XID 화이팅! 아유, 감사하셨습니다. 2위 XID 화이팅! 어, 짭키와는거. 여기 인간극장 모래시키 깔아주세요. 야, 놀자! 야, 놀자! 3위 XID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